충남도와 예산군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최근 국가산단 공모에서 탈락한 예산 삽교읍 일원을 농업의 생명공학을 응용한 그린바이오 단지로 키우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린바이오 집작단지의 유치와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삽교 165만 제곱미터에 2028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단지 6차 산업화 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도 도전했습니다. 응원합니다.